구독! 싫어요! 알람버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남캠 방송이고요. 생방송은 매일 밤 10시에서 11시입니다. 시청자분들 보이시죠? 다 제 시중들입니다. 그럼 생방송에서 봐요. 아 안돼! 안녕하세요. 저는 사샤입니다. 저는 남편을 너무 오래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궁금해서요. 뭐하는거죠? 같이 바를 볼까요? 얘가 바를 보고있어. 아마 바를 볼까요? 자기야. 어? 뭐하는거죠? 내가? 바를? 아니요. 코인 월드. 뭐야? 코인 월드에요. 코인 월드. 정말? 이제 우리 이제 미치... 부자! 부자! 진짜? 제가 자기... 자기 폴너 맞지? 아 진짜? 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코인월드를 즐기고 있고요 요즘에 참 이게 너무 재밌네요 일단은 저의 카메라 시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요새 제가 사샤랑 놀아주지 못하고 요새 그래도 좀 이제 뭐랄까 일 좀 해보겠다고 한번 이제 저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담배 리뷰에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우리 선혜씨 이쪽에 딱 띄워주세요 우리 코인월드 글로벌 금융점 이쪽에 저도 이제 가입을 실질적으로 해보고 플레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정말 참 어 이게 처음에 제가 그거 뭐냐 장난으로 혹시나 제가 이런걸 접해본 적이 없으니까 장난으로 계속 걸게 되었었는데 이게 좀 뭐랄까 여기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알려주면서 네 진짜로 따게 되더라구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제 표정에 이빨의 미소 보이시죠 이제 저도 드디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뿌듯뿌듯하네요 일단은 저의 거래 거래 내역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이 2,400만원 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이거는 차트값은 참고용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시면은 뭐 이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을 이제 그거 해주셔가지고 문의드리면 되구요 여기 보이시면 매수와 매도가 있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잘 보시고 초이스를 하면은 뭐 이제 나의 거래 내역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저는 이제 5만원 실현 제가 삘이 좋아가지고 한번 해봤었는데 300만원은 실현 됐고 실격 10만원 실현 실격 실격 이거는 제가 좀 뭐랄까 좀 대충대충 하다가 미스 난 거고 대충 보시면은 거의 이제 실연밖에 없어요 네 어? 여기 왜 실격이 많지? 아 죄송합니다 이것도 제가 삘 좋아가지고 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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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제가 잘 못 보고 한 거는 이렇게 실격이 많이 뜨는데 제가 정말 잘 보고 열심히 좀 뭐랄까 어? 차트 분석을 열심히 하면은 이렇게 잘 뜨거든요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1분 거래소 2분 거래소가 있는데 저는 빠른 걸 좋아하기 때문에 1분 거래소가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조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안전빵으로 5만원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원만 네 왜 안 돼 아 아직이구나 어 안전빵으로 5만원만 한번 체결해 볼게요 네 네 글로벌 금융 금융점 금융점 우리 대표님들 사랑합니다 네 이제 한번 기다려 볼까요 네 한번 슬슬 기다려 봐야 돼요 네 자 우리 영상 좋아요와 우리 구독하기 한번씩만 눌러주시면은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자 새로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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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전빵으로 해야 좀 잘되더라고 어 좀 큰돈을 확실하게 걸면은 아 좀 부섭더라구요 이게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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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나와 자 하나 둘 셋 시련 아 시발 대기네 제가 지금 이거 5만원 걸었잖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더 새로고침 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아 시발 시발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만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만 걸어 보도록 할게요 어 아무래도 저는 이런거를 처음 이용해 보다보니까 조금 뭐랄까 좀 미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번에는 좀 크게 10만원 한번 걸어 보도록 할게요 나와라 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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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옆에 보면은 실시간 현황 보면 매도가 왜 더 많지? 어 괜히 떨리게 어 봤지 아 이렇게 시련이 떠야지 어 바로 요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네 이렇게 제가 잘 보고 하면은 금방금방 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 카메라로 돌려 보도록 할게요 아 보니까 계속 계속해서 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련 시련 두개 여기도 시련 어 시련 시련 아 이게 좀 더 열심히 해 보니까 잘 되네 방금껏 또 땄습니다 여러분들 예 100만원 시련 아 너무 좋아요 네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차트를 잘 볼 줄 아시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의 필에 맞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이런거에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는 카카오톡으로 글로벌 금융점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버튼 설정도 넣어주시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영상들도 많이 올라올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제 여유가 좀 적으신 분들은 안전빵으로 많이 해주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확실히 뭐 단톡바게 들어와 있고 안 들어와 있고가 차이가 좀 큰 거 같아요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한번 많이 많이 도전해 보시면은 참 좋을 거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 꺼지고요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그럼 안녕 글로벌 금융점입니다 네 영상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바이바이 ards 주세요 enfin Good 감사합니다.